소스 집사와는 순락 1.1원 초등학교 6학년 요소스에 소스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겨자소스에 그 알싸인 맛이랑 초기 칼쓰로 좀 시원하죠. 저게 좀 남겨 드릴게요. 저게 좀 남겨 드릴게요. 저게 좀 남겨 드릴게요. 양이 진짜 많은데? 닭고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요? 사장님! 맛있겠다. 이기봅시다. 국내부터 맛을 봐야겠다. 네. 저희 60분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시원해. 요새 같은 날씨에 저거 한 그릇 딱 먹으면 어이가 싹 씻겨 나가죠. 시원하게 들어가 있네. 면이 얇다. 시원해. 이야 최고네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집에서 텀마루에 앉아서 아시죠? 선풍기 바람에. 우와. 자, 면 봐. 여기는 크게가 엄청 고소하다. 이야. 이야. 어음. 여기는 맛이 특유한데? 무슨 맛이 난다. 자, 면 봐. 그러니까 면이 엄청. 이야. 미쳤다 진짜. 저 면 탱글거리는 거 봐봐. 와우.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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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치킨 한 마리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닭고기가 엄청 많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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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쫄깃해? 와. 진짜 쫄깃해? 진짜 너무 쫄깃해? 진짜로? 한 번 먹어볼게요. 이야. 자 쏘양도 갑니다. 오웅. 오웅. 오우. 어우. 아우. 어우. 아우. 아우. 그거 알아요? 예. 오웅. 오웅. 자, 1회 갑니다, 1회. 1회, 5년을 면치기에 공부를 했대죠? 5년 동안 성공! 어머, 다섯 글 타기 너무 예쁘게 먹는다. 세세치처럼 먹는다. 깔끔해! 깔끔하지 않아. 아, 근데 깔끔하게 오네요, 깔끔하게. 1회, 느끼는 거 봐. 쫄깃하죠? 엄청나, 그렇지. 면이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 쫄깃쫄깃하지? 와, 진짜 쫄깃해? 진짜 너무 쫄깃하시네. 진짜로? 먹어봤어? 닭고기 먹어봤어요? 이게 국물이랑 닭고기 같이 있어서 복복하지 않고 닭가슴살인데 촉촉하죠? 근데 너무 맛있어. 엄청나다, 이거 진짜. 들고 마셔야 되겠다, 이거는. 닭고기가 올라와. 여보. 아, 소위 봐요. 오, 하세요! 오, 진짜 개운하다. 진짜 개운하다. 고운 것만으로도 시원해. 어우, 저기 국물 끝에 국물 저렇게 먹어야지. 와!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아니, 지금 난리가 났어. 수염 짤잖아요? 맞아. 수염, 수염. 수염처럼 먹어요. 상할아버지. 수염 멍발. 수염 지치료. 수염은 어느 정도가요. 수염 cosine stroke 반응. 수염 간 naszego 이길 Bend도. 한글자막 by 한효주